진주 시민들이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진주 혁신도시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유치 및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 또 학교나 병원, 도서관 등 각종 편의시설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주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정주요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두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시간에 1분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박대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드립니다.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와 윈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진주를 그래서 진주 혁신도시, 전국 혁신도시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주를 그래서 저는 저작권의 메카로 키울 생각입니다. 제가 유치한 저작권 교육체험관이 올해 착공이 됩니다. 2021년에 완공이 되고요. 그러면 저작권 보헌을 이전해서 저작권위원회와 통합을 추진해서 진주를 저작권의 메카로 키우고 또 복합혁신센터에는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24시간 돌봄 기능을, 보육기능을 가능하게 해서 복합혁신센터 진주의 정주요건을 이렇게 확충해 나가고 또 아울러스, 충무공동, 고등학교를 신설 이전을 추진을 조기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의무휴위비를 지정한다든지 또 지역인재채용 비율을 높여나가는 이런 방향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진주 혁신도시는 확확성화되고 또 정주의 여건은 개선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대출 후보였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드립니다. 진주시민 여러분, 제가 상임감사로 있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1인에서는 예산이 구조화됩니다. 그중에 진주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변호사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구조의 예산이 얼마나 잘 쓰여지는지 감시를 잘 할 거라고 보고 중진공 입문추천위원회에서 저를 상임감사로 추천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진공을 사퇴하는 그날까지 특히 코로나 추경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 진주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다,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 역할을 제 상임감사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올 1월까지 일을 했던 것이지 우리 박태실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변호사를 하면 굶어 죽지는 않는데 그 연봉이 탐나가지고 제가 늦게 퇴직한 것처럼 말하시는 것은 왜곡이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진주도 혁신도시가